이 행사를 준비해 오신 노재성 총괄위원장님의 인사말씀부터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국내외 동코들께서도 같이 느끼셨을 줄 압니다 어제 대한민국 대법원이 재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20년을 선고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법관인가 양심이 있는 인간들인가 정말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상권품들이 무너지고 우법천재 문재인과 그 일당 민주당 반역 세력이 나라를 점령해서 이 나라의 운명을 당장이라도 숨통을 끊을 것처럼 달려가고 있는 오늘의 기막힌 현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가 불과 1년 2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대한 전초전이 바로 지금부터 11주 뒤에 실시되는 서울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 도구가 된 사전투표제 전작개표제 이걸 그대로 시행되는 선거는 또다시 4.15 총선거와 같이 부정선거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 제도를 그대로 두고는 선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내 동포 여러분 이제 불과 10주 앞으로 다가오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있을 선거가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우리의 대국지사들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 국내 동포들이 정말로 다시는 사전투표제와 전작개표제를 이용한 이 문재인 민주당 반역 세력의 부정선거를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의와 다점과 방안을 강구하는 이 화상 국내 국민 총괄기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일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매주 한다 하더라도 한 10번 하면 이제 부산 서울시장 선거가 되는데 정말로 가슴이 막힙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뭔가 숨통을 띄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노재성 위원장님의 인삿말 참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다 가슴이 찌어지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 대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같이 정부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지금 단행하고 있어서 부대기 비대면 구글미터 화상회의 방식으로 국민 대회를 열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 대회는 전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국민 집행만큼 다소 미끄럽지 못하거나 조금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큰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시는 국내외 멋진 연사분들 열정을 다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민주당의 폭거를 고발하고 비판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큰 박수를 보내시고 열띤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 대회는 기술을 협조하신 신백군 방송 주관으로 우파 유튜브들과 이현생 방송되고 있으니까 국내외에서 많은 시청과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백만 명이 모였던 강화문강정의 그 계승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축소해서 내보낸 만큼 지금 우리도 다 강화문에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도고로 제대하려고 장군을 달고 제대하신 분이 정의를 보면 못참는 분이십니다 지금부터 누군지 하나 맞춰보세요 또 해군대회에서 약간 27세 때 1980년 12월 7억화 같은 경우에 북한 공작원 6명이 탄 무장간첩선을 한포사격 첫발에 격침을 시킨 신화적 전투의 공이자 지하 모든 부대를 최우수 부대로 만들고 후배들이 가장 안고 싶어하는 전투심의 당사자 무엇보다 4년 전 국회에 전시되었던 박근혜의 대화를 유일하게 뛰어던져서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현한 자부님들의 용기를 벗겨진 주인공 그것 때문에 아직도 아픔을 겪고 계시는 우리 심동무 체동님의 연설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아유 가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역 대군준장 신동무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 1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개최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난 모험국민이 알게 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는 순 거짓말이었으며 문재인 정권 4년의 대북정책은 완전 파탄났음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사업총화보고에서 36차례나 36차례나 핵을 언급하면서 책임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완전 무게로 한 핵 방패를 구축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우려묻고 재미본 비핵화라는 말을 아예 실종시켜 비핵화 그 집 평화쇼에 마침표를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문재인은 재임기간 내내 수없이 남발한 북한 비핵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안대파와 비판에 절저 사용하던 통렬한 반성과 진실한 사과도 없이 사기친 김정은에게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들 눈에는 국민을 지키고 승리는 대신 핵무국이 개발한 원흉인 김정은을 지키고 승리는 외국 안역 행위로 비칠 정도로 물념치한 늑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문재인은 1월 11일 회복과 포용과 도약이란 위선적 주제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당년이 천명했어야 할 북핵 불용 북핵 불용 외신 전쟁 불용을 덜매기면서 상호간 안전보장과 공동본용 원칙의 공동여행을 다시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진동력은 대화와 상식 협력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비핵화 4계급으로 국민을 계속 속이 먹겠다는 신보인데 문재인에게 북한 정권이 붙여준 금막은 개짖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은 그의 충실한 하수인들을 영복이듯이 남북관계의 현실테는 한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 남조선 남북의 태도에 돌아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랑 관계가 다시 3년 전 범날과 같이 온결의 염원대로 행호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따위 방지한 말을 내뱉어도 대통령 문재인은 얹혀있는 국미대화와 남북대화의 대전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더하겠다 꼭 희망고문하고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돋떠서 김정은 답방 군불대기에 연임이 없습니다 자존심도 책임감도 없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말대로 특정 머저리들인 문재인과 그 일당의 얼빠진 반응에 해를 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에미 전략무기 3종 세트인 핵주진 잠수함 신형 핵탄두 고체 연료 RCBM 등의 핵무기 개발에 임박했음을 공식화했습니다 핵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전략 핵무기를 보유할 때에 대한 가합이 상정됐다 참 중행 잠수함 무장현대화 목표의 기준을 정확히 설정하고 시범 개조에 해군의 변전 수중 작전 능력을 변제히 제고할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제로한 핵 잠수함 설계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또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8공 비행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때에 대한 고아 수중 및 기상 고체 발동기 내륙간 탄도 로켓 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아, 이 따위로 소리를 했는데 핵지원 잠수함이 개발되면 핵지원 기술적인 이 본토 타격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 극초음속 9기는 마 5 이상의 초음속으로 비행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드나 패트렛 미사일 등의 기존 미사일 방역체계로는 용역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은 위협평가조차 전역하지 않았습니다 또하여 김정은은 한국군 재래식 무기의 질적 우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전술 핵무기와 순항 미사일, 경찰 위성 및 무인기, 신행전차 등 재래식 신무기 개발을 동원하고 또다시 역사적인 2017년 11일 대사변 이후에도 핵물이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 없이 줄기차게 영도하여 그대하고도 새로운 성리를 정치하였다 이따히 허술을 하면서 유핵화쇼 중에도 핵기기는 그냥 핵 개발을 계속 했다고 밝힘으로써 대통령 문재인이 큰소리 치며 추진하고 공헌한 북한 비핵화는 완전 공연물이 되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문재인과 중화대, 집권 여당, 국방부 등 책임 있는 어느 한 곳에서도 신기할 정도로 항의 한 마디 없습니다 항의 한 마디 악렬히 나와서야 할 대비책 제시는 그냥 논평이나 보도기사 한 번 내적이 없습니다 요기 가관한 것은 북한 정권의 하천업체와 같은 통일부는 남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전국의 입장은 일관된다 남북 합의를 행아리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남북 장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가까운 신뢰에 한반도 평화 번영의 새 출발점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무인의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이따의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앞서 대통령 문재인은 1월 7일 행한 2011년 신년 인사회에서 여권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탕구적 평화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무슨 또라이소리입니까? 미국의 존 볼턴 국가안보보장안이 백오륵에서 밝힌 조현류병 조현류병이 정신분열증이랍니다 조현류병 한자가 아니고는 제정신을 할 수 없는 공허한 헛소리로 국민을 속을 뒤집어 나왔습니다 북한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만약 북한 핵이 개발된다면 제가 내가 책임지겠다 또 북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며 누구를 공격하거나 테러를 위해 핵 개발을 한다고 단장할 수 없다 앞은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재임 중 한 말이고 뒤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한 말인데 뒤를 이어서 공산주의자로 의심받는 문재인이란 시대의 거짓말쟁이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또다시 우리 특병 비핵화 사기계 속은 국민은 핵 불효왕성에 성공한 북한 정권의 핵 인질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무도 아무도 책임지는 자도 없이 온 나라가 베란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중국입니다 1962년 쿠바 핵 미사일 위기 당시 쿠바 봉쇄를 선언한 당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국민과 소련을 대상으로 연설한 남하 일부를 인용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쿠바 핵 미사일 기지 왕국을 강행할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3차 대전으로 불사할 것입니다 쿠바에서 발사된 핵 미사일이 서방구에 있는 어떤 나라를 공격하도록 미국에 대한 소련의 공격으로 간주하고 전면적인 쿠바 공격에 나설 것입니다 전쟁을 불사한 케네디 대통령의 용기 있는 리더십으로 1962년 10월 14일 미국의 U2 정찰기가 쿠바의 중그리 아이슨 기지 발견 이후 13일 13일 만인 10월 26일에 소련으로부터 미사일 철수 약속을 받아내고 12월 7일 완전 철수할 때까지 근린 기간은 불과 55일이었습니다 55일 그러나 우리는 1994년 1차 북핵의 기후 27일 이내로 지었대지만 해결은 그념 안전 55관련 약속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념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핵무기 폐기 생각 없이 연락적 기만으로 일관한 북한 정권에 대한 오인식과 확정 편향에 빠진 무지하고 나약한 문재인 반역 정권에 의해서 온 국민이 북한 핵의 인질 처지가 되어버렸는데도 문재인 반역 내국 정권과 북한 핵을 용납해서 내겠습니까 지난번 강연에서도 강조했듯이 가장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레버리지인 내북 사실 투사를 외부 전단 감정법과 같은 입법으로 악법으로 왜 가로막는 것입니까 북한 에 대해서 외부 정보유의만 제대로 해도 김정은 정권을 굴복시켜 핵을 폐기시키고 자유통일까지 이룰 수 있는데도 민간단체의 활동까지 방해하고 국핵을 용납한 대통령 문제에 당신이 있을 것은 자네가 아니라 북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경쟁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멋진 연설 다시 한 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신동부 대동민이 망견 중에 얼마 전에 제가 뵙고 왔습니다만 저는 망해져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진짜 앞장서시는 우리 탈북여성으로서 이게 바로 애국심이다 몸소 보여주고 계신 우리 탈북여성 1호 박사 예란 박사님의 연설을 박수로 챙겨듣겠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문자 부르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탈북자입니다 탈북자로서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저의 실생활과 결부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의 코로나 정치 방역이 자유시장경제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공산주의 완성공작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북자이며 사단법인 자유통일문화원가 능라밥상 이라는 식당 그리고 통일약가를 만드는 자그마한 영세업처의 사장입니다 저는 24년 전에 탈북에 왔고 그때 대한민국이 정말 천국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온갖 나쁜 선존만 듣고 살다가 한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한반도의 남쪽에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시공산주의 왕조 봉건왕조에서 어렵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 북한 땅에도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이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희망의 청사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싸워서 북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도 풍요를 누리며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김시공산주의 봉건노예 왕조의 노예가 되어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은 꿈속에서도 구려볼 수 없었던 천국이고 이상향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온지 24년째 되는 요즘 저는 20년 동안 살았던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낯설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북한에 복음 가는 곳으로 전락할 것 같아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난 5일은 월급날이었는데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어떻게 하나 모자라는 돈을 채워서 월급을 채워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즘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장님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런 유행어와 사이트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모자라는 월급을 채우느라고 일이 굵고 절이 굵고 재료비도 밀리고 월세도 밀리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겨우 월급을 맞춰서 죽어 나니까 머리가 땡해지면서 앞이 사장을 한단 한단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상황이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보다 경제난으로 인한 사살자가 4배나 더 많다는 세간의 서문이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12월에 접어들면서 방역단계를 더 올리고 4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방역기종 때문에 텅 빈 식당을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지키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월급을 안 받고라도 출근하겠다는 탈부교정 직원들의 협조에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급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고 한 달을 버텼습니다 아무리 종업원들이 월급의 절반만을 받고라도 폐업을 막자고 말했지만 하루종일 허리 펼 수 없이 일한 사람들에게 차마 월급의 절반을 지급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자라는 돈을 채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뛰어다녀서 노후 긁어모아 월급을 맞춰냈지만 이제 쏟아져 들어오는 재료비 구입 카드비 보험료 부가가치세 이런 공과금을 비롯한 여러 청구서들을 생각하면 정말 눈앞이 아찔해져서 소액기조차 어려운 형편입니다 국가가 일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도 무슨 보험료는 구리 더 비싸게 책정을 하고 세금은 왜 그렇게 받는지 정말 한숨이 아니라 한강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뜯어내서 모은 돈을 자기 돈도 아니면서 우른에 달래듯이 몇 푼씩 던져주면서 인기머리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증오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저만의 일이 아닌 대한민국 620만 자영업자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죽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람들을 거리에 나아게 한다는 한식이 울려 나오고 우의정부의 한 부대찌개집에서는 김치찌개를 만들 배추 살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유명했던 할인각도 폐업했고 강남 우레역도 폐업했고 한우소라고 하는 유명한 설렁탕 설렁탕집도 폐업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중공소나미가 현재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을 모두 거리에 나아게 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기세입니다 북한이 사회주의화를 시도할 때 대기업과 대자본과 대지주들은 순식간에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수공업자 소상공인들을 처리하는데 무려 10여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공산화의 완성 징조입니다 국민 여러분 사상처유의 경영란을 어떻게 하나 페이스북에 올리고 유튜브에서 떠들고 가락시장까지 달려가서 탄돈 500원이라도 줄여보려고 여기 뛰어가고 저기 뛰어가면서 겨우 재료들을 사가지고 와서 부리게 되면 연세도 적지 않은 탈북 탈북 교성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2층 3층으로 올리느라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저는 이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또 가게를 계속 연장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형편은 도저히 이제는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다행히 이 탈북 교성들께서 북한에서 노동에서 단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남성들도 어려워하는 그런 무거운 등짐을 지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2층 3층으로 오르내리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저는 이분들을 바라보면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뿐입니다 식자재 유통회사에 맡겼을 때가 정말 정말 그때가 천국같이 느껴집니다 식자재 유통회사에 맡기면 재료들을 주방과 장업장까지 날라다 주는데 그런 시절이 다시 올까요 도매시장에 가서 직접 골라서 사오면서 보니까 유통상 사장들이 그리 많이 붙여먹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들을 요즘에 겪으면서 자유시장경제가 얼마나 인간에게 편리한 시스템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북한학자들이 북한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어처구니없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대해서 무슨 대단한 경제 이론인 듯이 말하지만 그것은 정말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와 같은 허황된 말장난입니다 김일성이 1961년 말에 부진을 면치 못하는 사회주의 경제를 혁신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영지도 체제라고 하면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발표하고 자재 공급을 생산 현장 기계 앞에까지 가져다 주라고 떠들어 댔지만 그것은 한 번도 실천이 된 적이 없는 공연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기업소 책임자들에게 대안의 사업체계대로 경영을 하라고 강요를 하고 해마다 대안의 사업체계 사업총화라는 경영총화를 해왔지만 북한의 경제는 망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북한에서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한 자재 공급 체계가 대한민국 시장경제에서는 돈에 의해서 정말 제대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경제 원리를 무시한 문재인이 김일성을 따라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현재 완전히 초토화되어 가고 문재인과 그 일당이 그토록 증거하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는 서로가 신뢰와 믿음의 기초에서 엮여져 있고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해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혼을 공유하고 더 많은 이혼을 남겨서 축적하는 자율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문재인과 초사파 일당이 떠드는 공동체는 힘으로 눌러서 남의 것을 강탈하는 깡패 조직이지만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기초한 공동체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의 이익을 통해서 공생하는 진정한 공동체임을 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확신스럽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의 기업 탄압 시장 탄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서민의 삶은 더욱더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로 밀려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지금 전쟁의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다가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골목상가들은 물론이고 대로변의 상가들까지 줄폐업을 하고 그렇게 불빛 찬란하고 행복에 겨웠던 대한민국의 도시들이 불을 죽인 채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진 자들을 엄벌해서 서민을 살려준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서민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최저임금 인상가 52시간제 52시간제로 인해서 영세 상인들이 죽어나가다가 비상식적인 최저임금과 역사상 최초의 사회적 고리두기라는 봉쇄 때문에 이제는 힘께나 쓰는 중대형 가게들도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수사파 정권이 적폐청산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 코로나까지 가세해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시장을 죽이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초토화시켜서 가정과 국가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파괴의 최전방에 바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고 있고 자신의 권력과 부기용화에만 미쳐있는 시정잡배 정치인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권력에 취해 무능한 권력을 지켜주는 코로나 만병 통치약에 취해서 짜파그리 판 대서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취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냄새도 맞지 못하고 아무 말도 듣지 못하는 문재인은 현실을 직시할 대신에 입만 열면 국민들 앞에서 코로나 모범국가를 떠들면서 환상적인 거짓말만 들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대담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엄청나게 탄압하고 계엄상태와 같은 상황을 만들면서도 김정은에게는 끊임없이 아부하면서 평화를 구걸하자 김여정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특등 모조리들 기괴한 집단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 이인영은 남북한 화상대화를 위해서 국민 열쇠 4억 원을 퍼붓겠다고 하고 DMZ 뭐 평화통일문화공간 겨레말 큰사전 공동편찬 사업 뭐 이런데 쓸데없는 이런 사업에 21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입만 열면 남북평화 헛소리에 국민의 피로감은 국에 달하고 있지만 김정은과의 쇼를 통해서 무능한 정권의 실패를 덮어야만 하는 주사파 패거리들이 정말 가련하기도 합니다 남북평화와 김정은 파리 그리고 K정치방역 코로나 프리미엄은 무능하고 사악한 반역적 권력을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저는 1990년대 북한에서 살면서 300만 명이 집단 아사하는 처참한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문재인의 행동에서 김일성의 모습이 보이고 현재의 상황이 망해가던 북한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오버름이 되어 있어서 이러다가 대한민국도 권한의 행군이 일어나지 않을까 는 생각에 더욱더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자유외국전사 여러분 사랑하는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이제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명시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있는 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위대하며 정의로운 성전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지해서 태극기를 높이들고 국가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아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우리 자신과 가정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유외국전사 여러분 사랑하는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 새해에는 반드시 우리들의 신성불가침이 자유대안을 지켜내고 주사파 공산 깡패들을 첩결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고 박정희 대통령과 선대의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한줌도 안 되는 공산 깡패들 그리고 민주팔이 시정잡패들에게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권력만 참으면 아무 짓이나 할 수 있다고 착각한 주사파 공산 깡패들이 너무 일찍이 미처를 드러냈습니다 사의로 부정선거로 거대 의석을 도둑질한 때가 만월이었으니까 이제 대깨문들과 민주팔이 시정잡패 공산 깡패들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지역의 암흑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대한민국과 함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그러나 우리 젊은 변호사이신 우리 박주현 변호사는 자신의 업무를 거듭치우고도 사의로 부정선거 진실을 밝히겠다고 진짜 무던히도 뛰어다닌 그 결과들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사의로 부정선거 국민투전본부에 우리 박주현 변호사님의 연설을 청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의기 망국 직전입니다 정국민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 슈퍼인플레이션 자파국가 부정선거의 나라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고 있음을 제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슬픕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국민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대전제입니다 여기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외국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는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외국에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되고 이를 밝히려는 소송에서 대부분이 선거무요 소송 지연을 하고 포렌식 감정을 못하게 일괄적인 소송을 하며 선관위는 검정 전에 밤샘 작업을 통해 검증 대상을 체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관이 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0년 4월 15일 4.15 총선은 명백히 부정선거였습니다 이번 무효인 QR코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했고 외부와 연결되는 전자개표기를 동원한 개표 조작을 하였습니다 본인지가 훼손되었으며 규격에 안 맞는 투표지와 3립방박스가 등장했으며 한 번도 접히지 않은 신권 같은 투표 수천장 나왔으며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를 기록하는 유령투표가 있었습니다 1시간 걸리는 우체국 간의 거리를 1분 만에 주파하는 우편투표가 있었으며 경주와 울산 간의 관외 사전투표에서 강릉을 거치는 우편투표가 있는 등 272만 표 중 40.4% 이상인 110만 표 이상이 가짜 투표였습니다 이런 명백한 부정선거 앞에 139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현재 125건이 대부분의 계료 중이나 아직 한 건도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수을 선거구만 변론준비기일 검증기일 한 번 잡혔을 뿐입니다 공개변론 서버와 전자개표기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도대체 왜 그리 당당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을까요 바로 너무나 뚜렷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습니다 우체국, 선관위 등 국가기관들의 총선 개입과 관건선거 양상은 더욱 놀랍습니다 그 후 검찰의 수사 문개기와 법원의 재판 문개기는 더욱 과간입니다 개표 참관위는 국민만이 할 수 있음에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인 개표 사무원은 중국인에게도 일을 맡겼습니다 선거관리와 관련된 업차들이 조달청 계약 등을 보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차대한 일을 했는지조차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중공이 개입한 부정선거의 공식인 사전투표 여대 야가 63대 36 이 공식은 끔찍한 비극입니다 고작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인데도 문재인 정권화에 벌어진 부정선거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 수사는 일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를 외쳤던 국민들을 기소하고 구속하는 지경입니다 심지어 야당도 침묵하고 있으며 정체성이 의심되는 정치인들은 오히려 선량한 국민들을 매두하는 판국입니다 국가가 범죄자가 되었으며 범죄자가 선량한 시민을 구속하고 벌하는 심각한 인권협인이 벌어지는 끔찍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총선은 불공정했고 심각한 부정 불법선거였습니다 문재인은 최고 수혜자이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 수혜자입니다 침묵하는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수혜자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씨와 그 일당들은 지난 총선의 부정 불법선거 불공정 그리고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문개기 법원의 재판 문개기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위기 만국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문재인씨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소화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 하기를 요구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 하기를 요구합니다 문재인씨와의 결혼은 국회와 부정 불법선거에 대한 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과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태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결단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의 수혜자인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당신들 역시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 아래서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부정선거의 수혜자인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당신들 역시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 아래서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스스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무효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21대 국회에서 쏟아낸 온갖 악법질을 무효화하기 바랍니다 부정선거가 경독하면 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만국, 외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동산, 세금, 교훈의 자유, 거주이전, 영업 등 모든 자유권, 재산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이고 심지어 생명권조차도 위협받을 것입니다 아니,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심을 파악할 필요가 없으며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의 이익을 반하는 법률과 정책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를 돕는 범죄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에게 눈치를 보며 그들이 이익에 도움이 되는 법률과 정책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서울 부동산들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동안 중국 부자들이 용산 등재의 고급 부동산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가 8년 새 14배 뛰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만 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이 중 중국인의 구매는 1만 3,573건에 달했습니다 내년 엄청나게 오르는 건강 복료로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오히려 5년간 2조 5천억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기관산업기업인 한국전력전력망사업 입찰에 중국 업체가 참가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기업과 부동산 등 온갖 곳에 중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중국에서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 높은 산뽕우리 중국몽 어쩌고 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유대한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대통령의 자격으로 중국에 갔으면서도 본밥이라는 푸대접을 받았는데도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중국인들이 자유대한민국과 자유대한의 국민들을 침탈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위에 열거한 사례만 보아도 부정선거의 핵심 세력이 누구인지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과 결탁한 범죄자들이 입법과 제도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작금의 대한민국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망국은 더 빠른 망국행 패스트트랙 열차를 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무부를 총동원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국가기관 마스크도 구매하지 못하게 하고 세금적으로 운영하는 교정시설을 중국 코로나가 창골되게 만드는 법무행정 조민 같은 자가 서울대 의전원 출신 의사가 될 뻔한 교육행정 부동산 가격을 끊임없이 올려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국토부 등등 심각한 부정부패가 한반도를 덮져라도 민심이 문재인 정권과 그 일당들의 구속과 엄벌을 원하더라도 대표만 조작하면 이런 최악의 정권이 10년, 100년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은 지워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공의 한반도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유대한의 국민들은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입니다 자랑스럽고 위대한 우리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금의 의리를 위협한 가장 핵심 원의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 핵심을 깨우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자행된 부정선거의 각종 증거들을 널리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한 민심이 중공과 범죄자 일당들을 몰아내게 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자유와 정의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 순간은 이 땅은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쓸 수는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자유와 진실 정의가 역동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자유와 진실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힘을 길러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5일 대한민국 변호사 박주현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상황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로 변질되어 가는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사회주의를 맡기면서 물철주의와 뛰고 계시는 우리 미국 휴스턴 애국단체 연합회 배창준 회장님의 연설을 청해드리겠습니다 박수님을 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텍사스 주 휴스턴의 배창준입니다 사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국가의 개념이 좀 없었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자연에서 주는 공기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내 안이와 가족, 친구, 일 그게 전부 다 였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 저희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근본과 배경이 내 나라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위대하고 자랑스럽고 또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으로 인해서 6.25 전쟁처럼 그 총꼬리가 5천만 군민끼리 적대감으로 수천만의 곡소리가 나고 가슴에 한이 지배하는 그런 통곡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분노와 비통한 심정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사기로 정권을 교략하게 합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도저히 믿기지 않은 일들이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처럼 미국의 빅테크 빅미디어들이 재앙적 행보가 매중 매체에 역할이 아닌 프로파간다 수준의 거짓과 왜곡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2017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을 주도한 한국의 방송과 언론의 모습이 거의 유사하다고나 할까요 아무튼 똑같습니다 중국 진나라 시황제가 언론의 통로를 막기 위해 책을 다 불사르고 유생들을 생미단시킨 그 분석행유 사건처럼 미국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의 자유가 말살되는 세계 최강 국가의 대통령의 글을 금멸하고 삭제하는 그런 빅테크사들이 도대체 얼마나 막강하면 그런 만행들이 독재 국가에 쓰나 있을 법한 일이 미국의 일개 기업인 페이스북이나 또 트위터 아마존 구글 그리고 미 주류 방송 특히 언론의 대표적인 CNA, ABC,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거의 다 2020년 11월 3일 대선의 이전과 이후의 그 보도의 편향성이 완전히 그 프로파간다 수준의 기사로 매일같이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발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나 유튜브를 검열하고 통제하고 삭제하고 또 정지시키고 그 폭파시키는 거의 반역질에 해당하는 그런 빅테크 빅미디어 만행들이 이 자유의 심장인 미국에서 자유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보수 오빠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애국자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경고 먹고 정지당하고 폭파되고 있는 그런 심각한 현재 미국의 현 주소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한국 국민 여러분과 전 세계 여러분께 조금만이라도 우리 유튜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원이 되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빵빵 눌러주시고 물론 그분들의 생계를 위하는 것도 맞지만은 그보다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여러분과 국가를 위해서 지금 사워주시는 열렬한 애국자 유튜브 들이십니다 좀 말이 다른데 흘러갔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흔들림 없이 지금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인들의 절대적인 힘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구동의 1위인 트럼프 대통령에 났으면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45% 지지자가 지금 1월 6일 마가치패 이후로 51%나 급증했고 또 그 빅테크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삭제하고 정지시킨 그런 결과를 있어 트위터는 약 35억 달러 페이스북은 476억 달러의 주가 폭락과 함께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빅테크사들이 한 행동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단원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1월 12일 날 맥크린 여론조사 미국의 60%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 반대하며 77%가 탄핵보다는 코로나 바이스의 대차라 또 65%가 바이든과 민시 펠르시아 하원의장이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여론조사를 유스메스 방송국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미 주요 언론과 한국 언론은 완전히 지금 반대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저러는 걸까 의구심이 드는 진짜 미친 방송 언론입니다 반드시 저들도 국민의 힘으로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자본주의가 인주주의를 지금 파괴할 수 있는 절대 양육강식의 옛날 소설에나 경험할 수 있는 강호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단순히 그들만의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의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성과 악의냐 그리고 정의와 불의의 사함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항과 우리 자신과 가족 미래의 후손까지 지금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기셔야 합니다 그것이 또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 체제를 지켜주는 것이고 4.15 총선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니 사기 탄핵 이후 혹자는 아니 우파 정치인 지식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했다고 소통이 안 됐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강의 이름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일개 빅테크사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지금 무참 밑이 뺄피고 있는 거며 상원 원내대표 맥코넬 잔노버트 연방 대법원장 업무구 장관 국방부 장관 외곽관 선임 변호사 CIA FBI 수많은 또 상하원의 그 의원들의 대신과 변절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두 눈 뜨고 우리는 목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된 기획된 탄핵과 그때 당시에 동조한 여당 정치인 대학 교수들 언론사 또 촛불이라고 하는 국민들까지 며칠 전에 그러니까 어제 어제 어젭니까 대한민국 대법원은 구체적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에도 없는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이라는 제3자 내물죄와 대통령 특발비와 성대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직력 20명을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20명을 받았다면 거짓과 왜곡 선동으로 관련된 너희들의 최소는 100년을 받아야 될 것이다 앞으로 JTBC 손석이 가짜 유수에 놀아나고 문재인 반육자와 민노총 주동이 된 촛불 선동 반란에 속은 일부 국민 여러분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4년 동안 지금 세상 좋아졌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해란 박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얼마 지금 힘들어 가고 있습니까 촛불에 간암했던 국민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무분별한 촛불 행동으로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되어 계시지만 한번 지금 돌아봤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해 보세요 근 4년 동안 변함없는 저의 의원하시고 당당한 박근혜 대통령님을요 그리고 우리 우파 국민 또 우리 우파 보수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팔이 절대 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땅의 국무인 박근혜 대통령님을 우르르 징송할 날이 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이 대열에 참여하고 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대열명분을 갖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또 용기를 내어 갖고 미친놈 소리 듣고 그보다 더한 혹샘 몸이 씻기는 자로 내가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마지막 끝나는 그 시간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며 행동하며 지지하며 제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우리 우파 보수 동지 여러분 힘을 냅시다 서로 격리하고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절대로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패배의식에 다치지 마시고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삶이 끝날 때까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안전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는 미국에서도 파이팅 하면 대통령이든 일반이든 폭력 선동자로 처벌 또는 탄핵시킬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 주무시는데 소리 너무 지르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중국 아는데 밤낮에 있겠음에 있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우리 나혜정 대변인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세대사랑 학부모단체연합 대표이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공동대표령 대변인 나혜정입니다 아이 셋을 키우고 있고 맞벌이도 하고 있습니다 육아의 직장의 그야말로 바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바람만 볼 수 없어서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정부에 열심히 소리치고 외치고 알리고 있는 국민의 한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곳곳을 보고 있으면 너무 무섭기도 합니다 1년직에 막여수고 10년직에 막여수목 100년직에 막여수인 이라 했습니다 교육은 어릴때에 배운만큼 중요한 데가 없는데 어린 학생을 우리 아이들을 정교자가 싹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싹은 연약하기에 싹농사가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런 싹을 보호하는 곳이 학교이고 보호하는 사람이 교사인데 그런 학교가 교사가 연약한 싹을 지켜주지 않고 사상과 이념 주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 혁신학교 미래별 초등학교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그 사건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막먹하고 눈물이 납니다 처음엔 교장 외에 모든 교사가 정교조 교사로 100% 만들어졌고 과밀권이 되면서야 일반 교사분들도 채용했던 학교입니다 서울 위래별 초등학교를 밝힌 인터뷰였기에 공교육 교사가 퀴어 축제 백지를 달고 나와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에게 페미니즘 교육을 하겠다고 인터뷰한 모습은 학부모들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학부모들이 요구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교육부에서 권장하여 성교육 표준한 대로 양성평등 교육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등생은 하 그런데 한의하는 학부모들은 서무 세력으로 몰아갔고 초등학생 교육 상대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 교육은 엄마로서 교육 살리기 현장에 나와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연결하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 사건을 만났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돼서 참 뭔가 마음이 힘듭니다 학부모들이 정교자의 악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세뇌당하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외에도 정교자가 내 나쁜 조직인가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정교조 정교조 정교조라고 당당하게 본인들도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올바르고 당당한 일이라면 왜 숨깁니까? 본인들도 정교조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정교조라고 본인들이 떳떳이 말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있으면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학부모들은 정교조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도 힘없는 학부모들의 소리를 담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가 다 망쳐놓은 경제파탄에 학부모들은 앞벌이를 해야하는 생활고에 내 자녀 교육보다 먹고사는 것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도 합니다 정교조의 온상은 자파 교육감의 탄생입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13년 동안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교육 철학이 아닌 특정 교육집단과 조직화와 정치 세력에 의해 당락이 자주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후보 단일화 및 조직, 자금 등 정치 공학적 요소는 당락을 결정되는 핵심 요소인데 교육감 다리 또한 평양된 정치인의 장으로 변질되었고 교육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 역시 인형과 단파성 등 정치적 과정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년 지대기의 교육의 안전성과 일관성 예측 가능성은 커녕 첨예한 교육적 발등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과중시켰습니다 2022년 대성과 교육감 선거에서 올바른 교육 간의 대통령이 선출되고 교육 정치가가 아닌 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으로 진출하여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저와 생각이 똑같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특정 정파와 이념에 정부되어 정치 편향성이 심화되고 국민 다수의 특파는 괴리되어 뿌리째 망가지고 있는 작금의 교육 현실을 목표하면서 국민희망 교육연대가 출범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교육의 통구로 성장한 배경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토대로 교육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양이 한 뜻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 통신을 다해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이 정치적 도구화되면서 법적 가치인 정치적 중립성은 사실상 사문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정권과 교육감의 인형적 성향에 따라 교육의 실험 대상 퍼프리즘화되고 정치적 진영 논리에 좌우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 주체들이 떠나야 할 머미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특정 이념 교육에 휘둘리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평양 교육과 학교를 정치장화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학연과 국민희망 교육연재는 교육감 선거에 관련하여서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도 공감과 협조 바랍니다 제발 자파 교육감 탄생만은 막아야 합니다 정교조 해체가 정교조 해체가 답입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가 나라의 미래입니다 간절한 정말 국민 여러분 정말 이 간절한 한 학부모로서 그리고 정말 사회 구성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호소를 합니다 정말 이 호소를 잘 들어주시고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우리 아이 상처 주는 종교조례 해체하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설 신수키 박사님의 1988년 올림픽 최후 해체 해체 수호를 위한 우리의 간절한 메시지를 호소문, 성명서, 시국 성명서 등을 통해서 전달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을 호소하고 최근에는 사유로우 부정선거에 대한 국제조사단을 보낼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여러 번 보내고 호주 수상 정치인에게도 보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발 한국의 사유로 부정선거와 탄핵 사태를 보고 절대로 이런 사태가 미국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경고를, 경고랄까요? 조언을 주는 그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런 편지를 보낼 때는 설마 미국에서 한국과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리나 전혀 상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대회를 통해서 소위 한국 고수 지도자들과 고수 국민에게 절망 절박한 호소를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4년 전 한국에서 일어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적 탄핵과 부정선거가 불행히도 미국 대선 과정에서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창준 회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요. 그런데 이 세력의 대우는 바로 장파민주당 속의 기독권 세력과 중국 공상당이 기여타간 소위 딥스테이트라는 글로벌 기독권 엘리트 세력입니다. 이 반역 세력들이 고리어 트럼프에게 프레임을 씌워 그와 자유주권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맙시즈 즉 전체 공산주의 사회로 이끌고 가르는 그들의 의도와 실체를 이번에 완전히 드러내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오바마 시절에 전 CIA 국장 존 브래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은 잡아서 중국 모택동 문화혁명 시절처럼 공개 망신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지지자들의 정신개조를 위해 수용소에 가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런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공산주의 지지자들이 지금 미국의 정개 수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측 딥스테이트들은 저는 옛날에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쓰기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엄모른 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 딥스테이트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코비드 팬데믹을 이용해서 인구 억제를 하고 인류를 전체의 하나의 정보로 만들려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소화성의 마약 국제인신매매와 관련되었다고 지금 관련되었고 또 중국 공상당에서 불법 뇌물을 받은 사실이 지금 쑥쑥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깊은 부패와 우인한 방역 영모 행정은 여기서 일일이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태를 겪고도 제가 정말 개탄하는 것은 일부 보수 지도자들 중에서 정말 신념과 개념이 없이 단순히 바이든을 지지하고 트럼프를 미친 사람, 또라이로 함께 폄하하고 있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보수라는 지도자들이 이것이 정말 문제이고 정말 제가 제 유튜브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구의 적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을 정말 똑똑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회에 보수 국민이라면 아니 자유와 법치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절대 주관없이 흔들려서는 안 될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권력 차지 싸움이 아님을 명득히 알아야 합니다. 바이든은 당선되어서도 절대 안 되는 그런 사람이고 세계 미국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며 그런 대통령은 언젠가는 당선이 되어도 반드시 무너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치주권 시민의 이득을 우선으로 하고 보수적 가치 법치 자유 정의에 쓴 트럼프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고 따라야 합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 보수들이 연대하여 저 사업한 전체 공산주의 지지 세력과 맞서나갈 위대한 각오와 대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보수만 해도 불과 몇 년 전부터 미, 중국의 외세 개입에 정부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해외 세력 역량 방지법, 사이버 테러 방지법 등을 만들었어요. 또한 호주 영토 및 주민 국가를 호주 중국 시민에 내배하기 위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밀접한 군사 외군적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호주에도 중국 공산당 195만 명이 지금 전 세계 자유 국가에 퍼져 있죠. 그 묘원 중의 일부가 신초에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ANZ 뱅크, 보람의 명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 또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도 중국 공산당에 맹세, 충성맹세한 서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중국 스파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이들이 국회의원 컴퓨터를 해킹하고 정신을 매수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일들이 이 호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저 유튜브에서 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더욱이 2019년 12월에 중국 스파이가 호주 공안당국에 폭로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한국 여건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 여건을 그래서 이 사람이 폭로에 의하면 중국이 30년 전부터 세밀하게 외세에 침투하여 중국 목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 및 서방 자유 국가에 침투해 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공자 학원이 많고 차이나 타원도 지금 엄청나게 춘천에 크게 세워지고 30개 이상 세워질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완전히 지금 서방세계가 나가는 그런 방향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지금 호주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공자 학원이라든지 차이나 타원을 철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에 꽉 잡힌 듯이 보이고 더욱 개탄할 길은 대부분 야당 일사조차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욕의 동지님 적을 알아야 이깁니다. 이번 미국 선거를 통해 우리는 똑똑히 딥스테이트가 더 이상 본모가 아닌 실체적 악의 집단임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들은 바로 진중 글로벌 기득군 세력입니다. 한국 미국 부정선거는 바로 이들에 의해 사전에 친밀하게 조작되었고 실행되었습니다. 4.15 선거에서 팬데믹을 이용한 사전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는 정말 증거가 뚜렷한 믿을 수 없는 주권 강탈이었습니다. 우리 국내의 자유한국 시민들은 지난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일어난 중국 공산당, 이탈리아, 이란 등 외세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를 많은 부인할 수 없는 선거와 함께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1월 6일 미국 의신동국 국회의사당에서 3항원 합동회에서 일어났던 믿을 수 없는 위험과 반려 과정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트럼프는 국회의원들이 당순히 경합주에서 다시 선거기관을 조사하고 검토하기를 원하는 지극히 작고 이 사기식적인 영혼을 그날 모인 국민들과 함께 전달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11월 3일 국회의사당에서 아니 11월 6일이죠. 일어난 폭력은 트럼프 지지자들이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치밀히 사조하여 그의 극자 지지단체 안티파라든지 블랙 라이프 메라 등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임이 지금 다 폭로되고 있습니다. 더욱 정확할 일은 이 위원으로 바이든 당선을 위로 붙인 후 민주당 지도자설 내쉬 펠로이, 낸시 펠로시, 미셸 오바마 등이 추가되고 언론 주류 방송이 트럼프를 오리어 반려과 선거인가로 몰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호주 주류 방송도 바이든이 당선되기 전부터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계속 방송을 세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부터 호주 주류 방송도 보지를 않았어요. 임기 를를도 남지 않은 대통령을 서둘러서 다녀가려고 한앱을 논하는 폭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한 페이스북 트윗을 포함한 빅텍은 트럼프와 우리 측근과 계정을 무작위하게 삭제하는 언론 자유심의 폭포를 엇불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성명처도 발표했죠. 그리고 트럼프의 은행들은 트럼프의 부자를 전부 다 막아버리고 돈도 이렇게 빌리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건강인 표현의 자유를 대하사 트럼프와 그의 8,800 갈롱한의 소통조차 막아버리는 의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이 이 짓을 할까요? 바로 부정선거를 듣고 자신들이 행, 제약이 드러날까 두려워 맞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행동 자체가 바로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반증이며 이것이 바로 전체 사회 공산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아니고 신중 글로벌 엘리트가 주권같이 국민을 집합했다는 신호탄을 올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세계의 대통령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무참히 밟아버리는 세계의 역사상 언론폭크는 전형적, 파시정적, 공상주의적 캠프이며 언론국에 따라 생각합니다. 이들의 발작적 캠프는 온 자유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독일의 메르켈 수상, 호주 수상, 모리슨조차 이 현재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언어폭력이라고 성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시민 여러분 독일 한국 탄핵에서처럼 공화당의 배신으로 파울에서 트럼프의 탄핵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말과 안되는 마녀산학에 같은 당, 공화당이 바로 동조한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 불의, 부적, 우연의 담대하게 트럼프와 함께해야 할 보수지적들의 미연한 파악과 배신을 한 것입니다. 이미 미국 대선 과정에서 한국에서와 똑같이 일어난 주사파 정부의 정치적 폭력, 종교언론자유음악, 그리고 자파정신의 부패, 소위 보수정치인의 요약, 대신 타협의 패턴을 그대로 상기시켜줬습니다. 보수 지도자로 보수라 지칭하는 사람은 이런 말도 안되는 불의와 불법에 눈 감는 것도 바로 저는 이자들과 동조하는 자들로 지금부터 감주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정에 대항하여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 국민들이 미폭력 저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평화적 저항은 어무이고 상식이며 정당한 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는 자신이 할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머지 몫은 바로 자유 국민들 특히 보수의 가치, 적, 자유, 법치,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보수국민과 지도자들이 그 책임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제 악의 세력들과 그들이 저지른 죄들이 다 드러났으니 하늘이 이 아래 악의 세력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자유, 정의, 민주가 공성하는 자유 세계로 나아갈 것임을 확신하고 이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세계 자유 국군, 주권 가치지향 국민들 특히 모수와 그리천, 종교, 양심 세력이 모두 연합하여 강력히 저항하려는 행동과 태도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진실로 성찰하고 반성하고 박성할 때 저는 어떤 행태든 하늘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시 자유민주 국가로 회복될 기적의 마지막 한 수를 두게 허락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Make Korea Great Again, Fighting!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정의 그 앞장서 계시는 우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이신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대 김성진 교수입니다. 국내적으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3천만 자유 우파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2억 만리에서 조국의 번영과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SC는 830만 해외동포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벌어진 끔찍한 종말적 야만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악하고 간교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패하고 비겁한 부리들이 저지르는 반문명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패를 보았습니다. 이제 세계 문명사에 획을 글만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조 바이든의 취임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방어와 약탈, 폭력적 남동의 뒤에서 선동하고 조정한 자들이 바로 그 사람, 그 전범들입니다. 이것은 거짓과 진실, 불의와 정의, 광귀와 이성의 싸움입니다. 잔혹하고 간교한 악령에 쓰인 무리들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세계 공산화의 망상회사를 합인 네오막시즌과 마의즘 수령자들과의 총포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법적 절차도 예고도 없이 세계의 절대적 패권국인 미국의 대통령조차도 그 개정이 갑자기 교란간 폐쇄되는 현실을 생생히 보았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트럼프와 그 수백만 지자들의 계정을 임의로 정진시킨 만행은 잔혹한 스탈린식 퀘의 숙청입니다. 중세기적 마녀사냥입니다. 십수년간 중국 대륙을 야만의 광풍으로 못 뒤덮으며 수천만 명을 학살했던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 바로 그것입니다. 폴포트 정권의 킬링필드를 떠올리게 하는 반문명적인 범죄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SNS 계정이 곧 국민권이기 때문에 AI 시대에는 SNS 계정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물과 공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좌파 방송매체인 PBS의 수석변호인자 임원인 마이클 펠러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자녀들을 수용소에 가둬서 재교육시켜야 한다는 이런 극단적인 방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하원의장 펠러시는 BLM 시대의 폭력성을 비유하고 심지어 배후에서 조정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미국 스카코의 BLM 시대는 상점 약탈이 대수인가? 경찰을 해체하라! 이런 말까지 외쳤습니다. 의회의 난입과 기물 파괴를 선동한 것은 오히려 극단적인 반 트럼프 세력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미국의 주류 언론은 이에 눈감고 정치인들은 이를 트럼프 지자에게 덮어씌우군 뒤 이를 빌미삼아서 판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모택동식 기만 전술입니다. 이들은 상식과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평화를 말하면서 폭력을 이삼고 통일을 내세워 극단적인 내부 갈등을 유도합니다. 소수의 인권을 내세워서 다수의 인권을 말살하며 차별금지라는 미명하에 윤리도덕을 파괴합니다. 공정을 내세워서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평등과 분배의 수출에 태워 온 국민을 절망과 빈곤의 절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이른바 통일전선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에 기댄 촛불선동 흑인 생명이라는 이슈로 은폐된 폭력과 방화, 약탈을 기억합니다. 터무니없는 억직과 선동으로 대통령을 파면하고 판액하고 파면한 뒤 묵시적 청탁이다, 경제공통공동체 이런 말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제목으로 구속수투감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과 미국 대선에서 국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정당을 눈 감고 선관인을 묵살하며 법원은 소송을 뭉겨운 것을 빗바르린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너무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판액이 진행되고 너무나도 유사하게 불법 부정선거가 차행되었습니다. 어쩌면 모택동의 문화대혁명처럼 히틀러의 대학살처럼 김일성 3대 세습 왕조가 저지른 인민재판처럼 전 세계의 무고한 자유시민들이 간교한 방법으로 자유와 인권 인간화운 삶을 박탈당한 뒤 자살당하거나 치료의 명목으로 죽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디칸의 카를로 대주교의 말처럼 미국 자육정권의 출범은 곧 인류의 대재앙입니다. 존경하는 자유 우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 동포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양국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예술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고 헌법에 명시된 인권을 보장받고 있습니까 선거는 혁명이 아닙니다 폭력이 미화되고 불법이 정당화되며 총칼로 수백만 명의 임명을 살상해도 죄를 물을 수 없는 그런 쿠데다 아닙니다 선거는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정의 알파요 오메가 되는 절차입니다 제대로 된 사회에서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공정한 입시를 통해서 진학을 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됩니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종류라는 관행적인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어도 부정입학의 혐의로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 졸업까지 취소되었습니다 입시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그 시험 결과가 몰수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부정이 자행됐다면 그 당선자의 자격은 박탈당해야만 합니다 장발장은 빵 하나를 훔친 죄로 결국 19년간을 보냈습니다 결코 빵 하나와 비교될 수 없는 투표권을 한두 장도 아니고 수십만 수백만을 훔쳤다면 수십년 수백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야만 합니다 더구나 외세와 결탁에서 국민주권을 탈취했다면 마땅히 반역죄에 처해져야 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의 77%가 무려 77%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원한다는 그 최악의 정치 환경에서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바탕한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극류를 믿습니다 수천년 동안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분담의 비극을 빚고 세계의 선두국가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습니다 어둠이 빛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적 순리를 믿습니다 지금은 해방정국보다 훨씬 더 복잡한 정치 환경입니다 단순히 뭉치면 살 수 없습니다 저들이 기반전술을 타고 넘어 전략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어떤 공포 속에서도 승리해야 되고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의 카우가 늘 대한민국과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사실 우리 김성진 교수님이 우리 신숙이 박사님처럼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로 부산으로 아마 거기 뿌린 돈만 해도 13병 아파트를 하나 샀을 겁니다 특히 4.3 이 문제는 5.18과 관련해서 아마 똑같은 형태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또 최전선에 계시는 우리 프리덴 갈리장학계에 우리 전민장 대표님의 연설을 청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압도적 다수 여당의 전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 의한 경제 파탄 헌법 제도 및 법치주의의 유린 선거 제도의 유명무실화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침몰 부정부패의 축적 등 국가적 위기까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주권자가 선거를 잘못한 책임에서 비롯되지만 제도적인 면에서는 2020년 4.15 부정선거 논란과 불공정선거를 가능하게 하는 사전투표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정선거와 불공정선거 방지를 위한 사전투표제도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고향갑에 출마한 법무법인 가우의 이경환 변호사님은 사전투표 득표일로 선거 결과가 뒤바뀌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석폐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이미 상당한 인지도가 있는 기성 정치인과의 선거에서 선거운동 개시 후 9일 정도에 사전투표를 함으로써 법으로 보장받는 총 14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치 신인에게는 엄청나게 불리한 사전투표제도 후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취지로 헌법 소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위해 불공정선거, 부정선거 문제를 원천 차단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사전투표제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법무법인 가우 이경환 변호사님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공동소송인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문제점을 공감하시는 많은 뜻 있는 분들께서 공동소송인으로 또는 후원하여서 사전투표 위헌소송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주권 행사는 선거를 통하여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이 선거로 선출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 지방의원 등이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를 경영한다는 점에서 선거는 국민 생활 전반에 깊이 관련되며 따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의 주권이 침해되지 않으려면 선거에서 민심이 왜곡되지 않고 정확히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거는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표의 결과 가치가 평등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제148조 제1항 사전투표제도는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사전투표제도는 14일밖에 안 되는 선거운동 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시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합니다 사전투표제도가 선거권 및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점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기본권을 과잉으로 제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사전투표율이 구제자 투표처럼 1, 2%에 불과하다면 사전투표가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 2020년 치러진 총선의 사전투표율처럼 거의 30% 내외에 이른다면 실질적으로 사전투표가 선거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선거운동 기간을 사전투표 시점까지 단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 신인의 경우에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충분히 자신을 알리고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전투표 제도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선거 결과를 왜곡시킵니다 동일한 투표 대상을 놓고 사전투표와 본투표일간의 시간차로 사전투표에 임하는 유권자와 본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는 다른 정보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어떤 사건이나 정보가 새로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본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후 어떤 이유에서든지 후보자가 사퇴하게 되면 사전투표에 임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됩니다 유권자에게 주어지는 정보의 불균형은 평등권에 위반되고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하여 국민 주권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세 번째로 사전투표 제도는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으로써 부정선거에 우려가 있고 외국의 사례가 이를 입증하며 4.15 총선과 미국 대선에서도 이미 부정선거의 증거가 있습니다 부정선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도 사전투표를 폐지해야 합니다 2020년 4.15 총선의 투표 결과에서 불평등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본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본투표 득표율보다 낮다고 합니다 같은 투표구에서 사전투표율 투표인과 본투표율 투표인 사이에 지지율이 다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수도권 많은 지역구에서 사전투표 평균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대 미래통합당이 63대 36으로 비슷한 수치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통계학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전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을 매우 높은 대연성을 보여줍니다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은 26.69%로 높았습니다 사전투표율은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되고 사전투표에서 선거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가 부정선거의 위험을 신속히 제거하지 않는다면 부정한 세력의 장기집권으로 국가의 위기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정리하면 사전투표제도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평등권 재산권 선거권 피선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 단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제도를 국회 스스로 폐지하지 않는다면 위헌소송을 통하여 폐지시켜야 합니다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선거운동 기간 종료 후 금요일 또는 월요일로 지정하여 선거를 금토 또는 월 이틀 연속 시행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고 선거일에는 휴가를 보내는 현실은 선거일을 법정 공요일로 지정한 취지를 몰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뜻깊은 날이 되어야 할 선거일이 부정 논란으로 얼룩져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일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도 위헌소송에 우리 모두 관심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전투표위헌소송에 원고로 함께 참여하실 분이나 또 후원을 해 주실 분은 법무법인 가우로 전화로 연락을 주시거나 또 후원 계좌로 후원하여 주십시오 정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민정 대표님 말씀대로 사전투표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사전투표가 원흉인데 제가 예전에 정치부기자는 국회를 출입했던 경험을 살려보면 지금 현재 자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어떤 말이든지 간에 숨소리까지도 그대한 진실이 아니라 무슨 공작을 하기 위해서 내놓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국민의힘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머리수가 작아서 못 맞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목숨을 던져서도 맞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무슨 짓을 해서도 맞습니다 우리 신동부 대동님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누드화를 국회에 걸어놓은 것보다 얼마나 강분해서 그걸 바닥에다 펴내기 쳤겠습니까 그리고 또 벌금이 억맞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막상 앞에 닥치면 머리를 돌려버립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당수가 자파들에 속아서 이런 행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출발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집회 현장에서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조건 경제가 망하게 돼 있다 이걸 알 수 있을 때쯤 되면 대한민국의 도심 곳곳에 임대 딱지가 영 앞으로보다 많이 붙을 것이다 결국 그때쯤 돼야 국민들이 분노해서 스스로 일어날 것이다 그때까지 밀고 갑시다 이랬다가 잡혀갔어요 자 어찌됐든 우리 한 분 한 분이 모두 애국심 출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이 바라는 그런 사회주의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신동부 제동님이 이제 대통령 하시면 그 다음 막아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여튼 우리 생각하는 대로 끝까지 갑시다 자 사랑하는 830만 해외 동품 및 3천만 내국 국민 여러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많은 연사분들의 연설을 들었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은 예란급 맥척간두가 아니라 펄펄 걷는 포항 제철 용강로 바로 앞에 서서 뛰어내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운명이 와 있습니다 온통 나라는 예란 박사님 말씀대로 무조건 책만 뒤지면 붉은 색초로 도배가 되어 있고 이 낙제전결의 형편없는 국가운영 때문에 국민들의 삶은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계대지와 똑같은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회의 입법폭금 지금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결사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까지 뼈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도 마음대로 사고팔지 못하는 자유시장 경제를 헤매는 사유재산권까지 강탈하는 이 주사파 증가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는 만큼 망가질대로 망가져 버린 대한민국을 반드시 우리 애국 국민의 손으로 반드시 찾아냅시다 오늘 멋진 연세를 해주신 연세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이 시간까지도 못 주무시고 우리 끝까지 안겨진 배창준 우리 회장님 그리고 호주에서 남편분 지금 저녁 식사를 드려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 신습기 박사님 뭐 다른 분들은 국내분들니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발을 자르면 발로 이겨야 되고 발을 자르면 목으로 해도 목이 잘리면 심장으로 해야 되고 심장이 잘리면 애국심 하나로 버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조만간 문재인 정권은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항병이 됐습니다 절대 아프지 마시고 절대 울지 마시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찾는 그날 강화문강정에서 함께 무덤케 알고 옵시다 자 오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심판 유튜브 국민걸기대회 참석해 주신 우리 동포여러분 해국국민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유튜브국민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이후에 너란진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 시청자 여러분 바로 챐험 자막 지민 시청자 여러분 방금 남人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